난로를 목도리로 만들었다! 포크로뿐 열나는 난로 목도리! 하킹! 잠깐! 목도리가 얼음을 녹인다고? 일반 목도리와 하킹을 얼음에 감고 기다려보면 시간이 지나면 일반 목도리를 담은 얼음은 그대로인 반면 하킹은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킹의 놀라운 온열 기능! 버튼만 누르면 초고속 순간 발열로 포크로뿐! 뒷목부터 상하좌우로 뜨끈하게! 간파 속에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